제가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이 두 분을 위한 자리 맞죠?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고 이번에는 우리 주인공 민호님 앞으로 뜨거운 마트를 보실 건데 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인공은 민호예요 주인공은 민호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민호님의 고장난 벽식의 무슨사랑 누나같다기야까지 우리 3곡 연달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우리 4곡 연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곡 연달해 2곡 연달해 7곡 연달해 멘트 2곡 연달해 0곡 연달해 3곡 연달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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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